중2영어천재 이세영 2과 본문 3 입니다. 우리 부문의 제목이 The Translation App에서 이제 번역 앱이었죠. 그리고 이 제이든이 이제 그의 부모님들과 함께 어머니의 친구 집에 이탈리아에 가서 머물고 있는 상황이죠. 자 계속 갑니다. 그리고 제이든이 이제 어떤 쿵쿵 소리를 앞에 이 본문 2에서 쿵쿵 소리를 따라가 보니까 한 소녀가 이 벽에 대고 축구공을 차고 있었죠. 자 그리고 이 그 소녀가 본조로 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까지 했어요. 이어서 볼게요. His phone is in the kitchen. So Jayden does not know what to say. 그 전화기는 in the kitchen 주방에 있다. 주방 안에 있다. So 그래서 이거죠. 그래서 제이든은 doesn't know. 알지 못한다. What to say.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이번 과 2과의 핵심적인 문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무엇을 말할지 이런 의미죠. 무엇을 말할지 What to say. 이렇게 되고 우리가 이 말할지 의문사, 투부정사 바꾸는 방법 이 변형도 배웠었죠. 그래서 What 주어. 여기서 주어는 Jayden이니까 He 이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Should 동사원형 이렇게 쓰다 그랬죠. He should say.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Jayden은 그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즉 무엇을 말할지 몰랐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주방에 전화기가 있고 그 전화기 안에 있는 번역 앱으로 이 translation 앱으로 대화를 했었는데 질문, 뭔가 상대방이 이탈리어로 얘기하면 그것을 이해하고 대답하고 했었는데 지금 그걸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 다음 He just repeats the words that the girl said. Buongiorno 이거죠. 그는 단지 repeats 반복하다 라는 의미죠. 그는 단지 반복한다. The words 그 말을 그 말 그 단어 이거죠. 그리고 That the girl said. 자세히 보면 지금 수식하고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That이 관계대명사이고 그리고 여기서 The words가 선행사로 온 형태가 되는 거죠. The words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인데 자세히 보면 That 뒤에 The girl 하고 주어는 있죠. 그리고 동사 said, 말했다. 그리고 뒤에 여기 콤마 있거든요. 목적어가 생략돼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이죠.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이고 지금 수식하고 있는 선행사가 The words, 사람이 아니라 사물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Which로 바꿀 수 있고 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생략도 할 수 있죠. 그냥 없애서 That 자체를 없애줄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했던 그 이렇게 되죠. 그녀가 말했던 그 말을 그는 단지 반복해서 말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제이든이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제이든이 Buongiorno 발음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Buongiorno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뒤로 넘어갑니다. The girl kicks the ball to him. 그러니까 그 소녀가 그 공을 찬다. To him 그에게 그죠. 희는 당연히 제이든이죠. 그래서 그 소녀가 제이든에게 그 공을 찬다. 제이든 needs no translator for that. 자 제이든은 그것에 대해서는 이 번역기가 필요 없다 이거죠. translator 하면 번역기 뭐 번역하는 사람 이거죠. 그것은 여기서 앞 문장이 되겠죠. 앞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소녀가 제이든에게 축구공을 찾죠. 찾았죠.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뭐 축구공을 찾은 것에 대해서는 번역기가 필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냥 같이 공놀이를 하면 되겠죠. For a while. 그래서 잠시 동안 뭐 한동안 이거죠. The two play with the ball. The two. 그 두 명이 그 공을 가지고 논다 이거죠. The two는 당연히 그 소녀와 제이든이 되는거죠. The two는 제이든 and the girl이죠. 아직까지 이제 소녀 이름은 누군지 몰라요. Finally, the girl points at herself and says, Me chiamo Rosabella. 뭐 이정도. 자 마침내 이거죠. Finally, 마침내. Eventually, at last. 요정도로 바꿀 수 있겠죠. 자 마침내 그 소녀가 points at 하면 가리키다 이거죠. 어디를 가리키다. 그 뒤에 이제 herself 와야 되죠. her self 와야 되죠. 왜냐면 소녀가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주어랑 목적어랑 같은 대상입니다. 그럴 때는 목적어를 이렇게 제기대명사로 써야 되죠. 그 소녀가 자신을 가리킨다. 그리고 says 말한다. 여기 s 붙는거 다 아시죠? 삼진단수 s. 첫번째 동사가 points s로 왔고 and 다음에 두번째 동사가 says 왔죠. Me chiamo Rosabella. 라고 말을 하죠. 아마 이게 이제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했던 말이니까 자신의 이름이겠죠. 그러니까 my name is deiden. he responds. response 하면 대답하다. 반응하다. 뭐 응답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jayden도 말을 했죠. 내 이름은 jayden이야. 라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둘이서 어쨌든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어느정도 아주 간단한 대화이긴 하지만 서로 이름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자 suddenly Rosabella says suddenly 하면 갑자기 이거죠. 갑자기 Rosabella가 말한다. Arriva ratabas. 뭐 저는 정확하게 발음 모르겠어요. 이탈리아어라서. Arriva ratabas. 라고 말을 하죠. jayden understands the words that sound like buzz and arrive. 자 그러니까 jayden이 understands 이해를 하는데 그 말 또는 그 단어인데 여기서 that부터 이렇게 문장 끝까지 수식하고 있는게 보이나요. that 뒤에 동사 사운드가 왔죠. 그러면 이 뜻은 주격관계대명사인거죠. 이 뜻이 주격관계대명사이고 자 words가 선행사가 되죠. 지금 선행사가 words 단수 I'm sorry. 복수죠 복수. words 복수명사로 오니까 동사도 sound like 복수로 왔죠. 그리고 이거 우리가 감각동사 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감각동사는 뒤에 형용사를 쓰거나 또는 이런식으로 like 플러스 명사 이렇게 쓸 수 있죠. like랑 명사를 붙여서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처럼 소리가 나는 뭐뭐와 같은 소리가 나는 이거죠. 여기서는 like 뒤에 이제 bus and arrive가 like 뒤에 같이 연결된거에요. 그래서 jade는 이해하는데 어떤 말을 이해하냐면 bus 그리고 arrive랑 같은 소리가 나는 bus 그리고 arrive처럼 소리가 나는 그 단어들을 이해한다 이거죠. 그래서 앞에 이 로사벨라가 했던 말에서 arrive, later bus 이랬죠. arrive가 약간 영어에 arrive랑 비슷한 소리가 나고 여기서 bus가 이제 영어에 버스랑 같은 소리가 나는거죠. 그래서 이 소리로 그 단어들을 일부 단어들을 이해를 하는거죠. jade는 sure enough a bus appears 이렇게 봤는데 sure enough 하면 sure 하면 확실히 이거죠. 충분히 확실히 이런 느낌이 될텐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런 느낌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뭐 알고보니까 정말로 이런 느낌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뭐 정말로 할 때 really 또는 ind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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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정말로 실제로 이런 느낌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또는 as expected expect 가 기대하다 라는 의미에서 기대되는 대로 정말 기대했던 대로 정말로 bus appears bus가 나타난다 이거죠. appears 나타나다 라는 뜻이죠. 어 혹시 disappear 오면 달라 반대말이 되죠. 안되니 disappear 하면 사라지다 라는 의미가 되니까 이렇게 오면 안되겠죠. appears 나타난다 그래서 어 이게 아까 소녀가 이 로사벨라가 Arrivalata bus 하니까 제이든이 arrive라는 뜻에 arrive라는 소리랑 비슷한 단어 그리고 bus랑 비슷한 소리를 가진 단어를 이해를 했죠. 근데 이제 버스가 arrive가 도착하다 라는 뜻이니까 영어로 arrive가 아 버스가 도착하나보다 라는 정도로 제이든이 이해를 했겠죠. 근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버스가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문 3은 끝낼게요. 마무리할게요.